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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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리 선배님이랑 제가 너무 닮은 꼴이라고 맞아요 데뷔 초부터 좀 근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흥근해요 만체는 성숙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데 조언이 있을까요? 생숙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네 이거부터 빼야되요 그쵸 이것도 좀 풀고 저 나이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웬갈래에도 하기 싫어지고 귀여움보다는 예쁜을 정호하는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저절로 이제 가지게 되니까 우리 언니들 같아요 다 똑같은 마음에 기다려라 지금은 굳이 뭔가 노력할 필요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아쉬워요? 그래야죠 아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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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아쉬워요 감사합니다.